오우! 우와아! 잠시만요. 우와아! 해물 소갈비찜 나왔습니다. 갈비도 더 먹어볼까? 어, 소갈비가. 먹어보자. 우와! 어우, 말리나. 장담도 안 켜. 뼈가 쏙 빠지네요. 소갈비인가? 너무 잘 익힌 거에요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다 미쳤다 이거 완전 칼칼해 완전 칼칼해 안에까지 양념이 쏙 뺐어 음 약간 소가해도 결혼하라 했는데 인테리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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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갈비에 진짜 교과서처럼 먹네요 갈비를 진짜 이렇게 해서 뜯어내네 콩나물이랑 싸먹는 거지 정성 먹방이지 역시 정석이야 역시 기본이야 얘부터 좀 잘라야겠다 와 진짜 대박이야 아우 실하다 아우 맛있겠다 우와 이게 진짜 크다 이거를 일단은 내가 건져서 여기다 다리 다 잘랐어 분해를 해줄게요 낙지는 일단 잘랐어요 다리 모았고 간다 간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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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쭉 들어왔어 진검 참석이 마냥 수리 봐봐 수리 대박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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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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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먹다가 차이네 우와 저렇게 먹다가 차이네 우와 낙지 장난 아니다 우와 저기 뭔가 있어 아니 나는 무슨 악기 부르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엄청 통통통해 다리 진짜 크다 어떡해 저 다리 하나만 먹어도 입에 꽉 차거든요 아우 악마 아니다 진짜 딱 적당한 게 쫄깃쫄깃하고 식감 너무 좋아 저 양념이 너무 맛있다 이 낙지가 양념을 품었어 맞아 오오 오오오 오옹 저거 산접고지 향이 뭔지 딱 딱 잘버ски 아 잘익었어 진짜로 진짜 뭘 안 응가지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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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오오오오오 viewed 진짜 병이롭다 진짜 전 estásgers 전복 봐, 전복. 전복? 전복? 전복 너무 꼬들꼬들하다, 얘. 나는 전복에다가 고기 먼저. 어머, 어머, 대박. 낙지가 뜨동거리 자박잡아만 있을 때 빨리 줄게요. 잠깐만, 좋아. 아무 데서나 못 먹는다고 우리 요원분들 지금 너무. 자신이에요, 자신. 오늘은 자신이죠.